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봄은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 위험이 큰 시기인데요. 특히 강원도 영동 지역은 해마다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서 그 어느 지역보다 긴장감이 높습니다. 산불에 어떻게 예방하고 또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 소기웅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또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산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봄철도 다가왔고 또 이제 우리나라 국토가 70%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산불 위험이 언제든지 노출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산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그 이전에 앞서서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의 설립 배경과 기능 역할이 중요하는데요. 설립 배경으로는 대형 산불이 늘 강원도 동해안에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응 강화를 위해서 2018년 11월에 강원도 소속의 소방, 산림, 그다음에 동해안 6개 시군, 기상청, 산림청으로 구성된 산불 최초의 협업 조직입니다. 그 기능을 말씀드린다면 동해안 6개 시군의 헬기, 장비, 인력 등 산불 진화 자원을 통합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주사아시아는 신속한 상황 판단과 효율적인 자원 매번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산불 최초의 협업 조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듣기로도 겨울바람이 가장 건조할 것 같다고 이런 얘기가 하지만 실제로는 4월에 부는 이런 봄바람이 습도도 낮고 또 여기에 겨울처럼 산에 눈이 없어서 이런 낙엽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봄철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네, 산불이 요즘 연중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봄철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최근 10년간 평균 산불을 보더라도 강원도 산불 건수가 동해안 지역만 164건이었는데 한해 54%가 봄철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참 안타깝게도 1996년 고성 산불이나 2000년 강원도 동해안 산불, 2005년에는 양양 그리고 또 2019년에 발생했던 이런 산불들이 대부분이 다 동해안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마다 동해안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동해안 산불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최근 10년간 동해안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 164건의 산불이 있었는데 그중 대형 산불이 8건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17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계속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7년부터 3년 동안 계속해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봄철에 산불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산불 발생 원인이 핵락처를 맞이해서 강원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 등산객들이 많이 찾아오고요. 또 한 가지는 농사철을 앞두고 영농 부산물이라든가 생활 쓰레기, 논밭드렁 태우기 이런 원인들로 해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요. 대부분의 입산자 실화라든가 실화성 산불이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 그러니까 인재로 인해서 대부분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제 또 산불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보통 산불 발생하는 기간에 양간지풍,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양간지풍이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태백산맥을 넘는 이런 바람이 또 때로는 시속 15mps의 태풍급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산불을 몰고 오는 태풍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독 동해안 지역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동해안 지역은 기후적,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요. 특히 단순한 소나무늬, 산림수종이 대형산불의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씀드린다면 봄철에는 양간지품과 폐인현상 또 그리고 남고북조 형태의 기압 형태로 인해서 역전층이 생깁니다. 역전층이 생기면 바람에 강풍이 불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간풍속은 평균은 한 15m 세크가 되지만 순간풍속은 한 30m가 넘는 그런 강풍이 불고요. 또 그런 강풍으로 인해서 불티가 비산되는 거리가 100m, 200m 멀리 날아가기도 하고요. 또는 대부분의 산림이 소나무늬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송진이 인화물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의 송진 같은 것들이 인화작용을 해서 더욱더 불씨를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동해안에 산불이 참 발생하기 쉬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기관을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봄철 건조한 날씨로 동시다발적인 산불과 대형산불 발생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 동해안산불 방지센터에서는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대형산불특별대책기관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는 상황실리요원을 보강한다든가 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준비태세를 점검한다든가 또는 유한기간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산불위험특별대책기관을 운영한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형산불특별대책기관을 맞이해서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대형산불특별대책기관에는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그런 데서 별도 인력을 파견받아서 상황센터 상황실에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산불 박사씨 초기 진화를 위해서 산림, 소방, 군부대 등에 있는 유한기간 헬기를 총 12대를 전진 배치해서 신속한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외활동의 증가와 영농준비,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형이듯 입산자 부지런한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양 6개 시군의 담당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산불 도론 감시반을 운영해서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소각산불의 예방과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총과 또 군용헬기 이렇게 합동작전이 일어나고 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불 원인이 대부분 인재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인재로 발생했을 때 산불 원인이 되는 행동을 했다거나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또는 입산 통제구역을 무단 출입한다든가 할 경우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요. 산림 100m 이내 연접지역에서 불을 낼 경우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이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렇게 산불이 발생하면 참 막대한 피해를 입고 또 이렇게 봄 시즌에는 아무래도 작은 불씨에도 참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산불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어떤 피해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산불로 인한 산림을 원상 회복하는 데는 학자에 따라 물론 많이 다르겠지만 보통 40년에서 한 100년 정도의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산불 발생 시에는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한다든가 또는 홍수 피해가 증가하고 또 기후변화가 바뀌고 임산물에 대한 소득이 상실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하는 시간까지 40년에서 100년 정도가 걸리고 이제 농작물 피해를 포함해서 생태계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긴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네, 산불이 발생하면 동해안 지역의 가용 헬기와 그 다음에 진열 인력을 신속하게 출동시켜서 공중과 지상에서 유기적인 진압적전을 펼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를 두고 있고요. 또한 피로시에는 시군이라든가 시도의 자원을 받아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더 큰 화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적정한 시기에 진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 생명을 살리는 데도 골든타임이 있듯이 화재의 진압에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산불은 통상 30분을 곤든타임으로 보고 있고요. 30분이요? 30분 이내에 신속한 진화가 생명 또는 대형산불로 번지느냐 말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초등 진화를 위해 골든타임 내 헬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산불 진화에 신속한 출동 체계를 확립해야 되겠고요. 특히 산불 위험 시기에는 특별 대책 기간 중에는 먼 거리 지역, 고성 지역에는 대형 헬기를 두 대를 전진 배치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곳에는 대형 헬기 두 대를 배치해서 조금 진화에 빠르게 착수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골든타임 유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산불을 발생했거나 이렇게 현장에 갇히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시민분들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 산불을 목격해 하시는 분들께서는 119나 산림부서 또는 동양산불방지센터, 행정관세의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셔서 신고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산불 발생 지역에 계신 분들은 즉시 하산하시거나 안전지대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산불은 바람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진행 방향을 유의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안전지대가 없을 때는 불이 지나간 장소라든가 도로라든가 바위라든가 이런 곳으로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대피할 시간이 없다 할 경우는 불이 지나간 자리 또는 낙엽이나 나뭇가지를 긁어내고 지면에 움키른 자세로 얼굴을 묻히고 그 다음에 산불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그 이후에 소방관사라든가 행정관세의 신고나 구조를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산불 예방을 위해서 우리 관계 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더 선제적으로 이런 대응에 맞서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떠한 것들을 조심하고 또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인 농사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라든가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해 주시고요. 또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출입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 하시더라도 라이터라든가 뻔어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시면 안 되겠고요. 산림 또는 산림 가까운 지역에서는 흡연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차창 밖으로 담배 꽁치를 버리는 행위, 논행위를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흡연 행위가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담배 꽁치로 인한 화재도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 정도는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또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산불 예방 활동도 이전과는 조금 풍경이 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요? 신종 코일아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저희 진화대원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고 있고요. 또 예전에 다르게 예전에는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마을 경로당, 마을회관을 일일이 방문해서 홍보 활동을 했는데 지금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지금은 언론 미디어 홍보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을 이용한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그렇다면 산불 발생 시기가 4월 5일 이렇게 식무기일 전후로 크게 나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또 2주 정도 있으면 봄철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큰 시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취약한 시기인 만큼 대응책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청명한 시일이 주말과 겹쳐져 있습니다. 네. 신속한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또 단속도 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특별대책기관에는 동양 6개 시군뿐만 아니라 저희도 동양 산불 방지 센터, 동부지방산림청 관계기관에서도 특별히 단속반을 편성해서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또 계도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소각 행위에 대해서 산불 발생 우려에 따라서 철저한 관리 감독과 또 단속이 이뤄질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편에 산불 예방을 대응하실 때 또 이렇게 아무래도 기후나 또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점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려운 점과 또 앞으로 산불 대응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한번 지켜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봄철에는 기후적인 영향이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눈도 많이 오지 않았고 강수량이 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독거논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제 불을 태우더라도 나는 충분히 끌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사실 가지고 계신데 그런 행위들을 인해서 사실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많이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뭐 어려운 점 같은 게 있다면 사실 이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함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정이 좀 많이 여의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드론을 좀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드론 활용 효과도 상당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전과 다르게 또 대응 체계도 또 강화됐을 것 같습니다.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작년 그 고성 속초 지역 또는 이제 강릉 동해지역 산불 이후로 강원도 지역에 초대형 헬기가 두 대가 돌아왔습니다. 기존 헬기는 이제 3000리터의 담수 능력을 갖고 있었으나 지금 드론 초대형 헬기는 8000리터 그러니까 지금 대형 헬기 한 두세 배 이상의 담수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 헬기가 강릉 항공관리소에 한 대 또 원주 항공본부에 한 대 강원도 지역에 두 대가 들어와 있고요. 또 기존에 특수진화되는 산림청 소속 동해안 지역에 3개의 구균관리소연만 배치됐었는데 특별히 금년에는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에도 2개죠. 한 24명이 특수진화대가 배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대형 헬기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강릉에 있고 한 대는 원주에 있다. 그래도 아무래도 대응 체계가 잘 확립돼 있으면서 참 든든하기도 한데요. 또 지난해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또 국가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하면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받지 않았습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의 또 전망에 대해서는 이번 연도 산불 지금 아직까지 큰 발생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전에 통계를 보면 한 해 보통 동해안지역에서 한 16건의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 같은 경우에 한 10건에서 12건 정도 나고 있는데 올해는 다행히 한 3건 정도 0.07헥타 사실 미미한 수준이죠. 앞으로 좀 주의를 더 기울여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 이루는 이 시기에는 저희 산림관계부서에서 많은 노력과 단속 실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고요. 또 중요한 건 국민들 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우리 국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이 돼 이런 대형 화제를 막을 수 있고 또 앞으로 관리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끝으로 봄철 산불 예방과 또 이제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산불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지기 때문에 몇 가지 실천사항을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 내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기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안 버리기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기 또 농산부산물이라든가 논밭드렁 또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동해안 지역에서 물론 봄철에는 남서풍 또는 서풍 편서풍의 영향으로 해안 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을 때도 바람이 또 있습니다. 풍등을 날리거나 폭죽을 터뜨리는 행위 이런 행위를 금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산불로부터 아름다운 강원도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는 데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흡연 행위와 쓰레기 소각 이렇게 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과 관련된 행위들을 좀 금지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원인으로 이렇게 산불이 발생하는 만큼 바꿔 말하면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또 관심을 가지면 화재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피해까지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전에 대한 우리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봄철 대형 산불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꺼진 불도 다시 보는 마음으로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 소기훈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